우리 깜짝콩이는요 요즘 엄마 침대에 못 올라와요 그래가지고 혼나죠 근데 오늘은 사진찍기에서 살짝 올려놨더니 깜짝콩이야 엄마랑 놀아 보통 때는 아저씨 좋아하는데 밤에 몰려와서 자고 있더라구요 이 애는 아주 내가 앉은 자리는 졸졸 따라다녀요 아이고 깜짝콩이 깜짝콩이야 이 애는 생선 냄새가 나나 고기 냄새가 나면 달려들어 하하하감장콩이야 얌 깜짝콩이 이리와요 소만 같네요